한번 해볼께요 ,, ,, ,, ,, ,, ,, ,, ,, ,, 골프전에서 90개 가까이 쳐버리니까 그렇죠 세 칸이 그린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140개 유투를 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 덜 해치려고 저는 어떻게 알고 오셨죠? 뭐했지? 유튜브는 계속 보다가 공은 골프는 이렇게 해서는 공이 안 날아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헤드가 지나가야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차에 공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건 백스윙을 뭘로 한 거야? 팔로 한 거야? 선복으로 한 거야? 팔로 했죠 어깨 힘들어 했잖아 이건 팔로 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회전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헤드가 지나가는 거네 맞죠? 그래서 일단 회전해 주면 딱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손등이 정렬한 거야 원래 이렇게 돌리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왔을 때 이게 반대로 한 바퀴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반 바퀴만 돌린다고 이렇게 쳐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잘 가야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할 줄 알아야지 회원님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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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을 크게 했더니 얘가 위로 올라오네 맞죠? 그러니까 그걸 왜 얘가 왜 올라오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걸 또 들기 시작해 그 원리를 알려주려고 그렇죠 지금 회원님이 세웠잖아 네 들은 거 같아요? 누른 거 같아요? 누른 거 같은데 그렇지 손바닥으로 눌러줬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세 개가 엄청 견고하게 받치고 있죠 네 왼손 누리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클럽을 이걸 코킹이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알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돌리면 되죠 쭉 돌려보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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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게 해서 공 친다고 생각하고 풀 스윙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 핫 프로에서 빨리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쳐보실래요? 아 이렇게 이렇게 다 치고 그렇지 그러면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 나오면 돼? 클로즈가 나오면 되겠지 이거야 좋아요 그렇지 굿샷 에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달려드릴게요 그렇지 오 좋다 오 굿샷 오 굿굿 골반을 더 돌려주면 그 효과가 납니다 아니 자 백스윙 올라가 봐 네 좋아 갔다가 한 번 더 꼬았다가 스윙을 하란 말이야 아 네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 알고 가세요 가서 연습할 때 해봐 네 기가 맥히죠 맘에 들어요 네 그치 어때 아 아 아 너무 주저하지 마 그러니까 골반을 돌리니까 골반이 꼬였다가 내려올 때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어, 소리가 일단 좋아졌다 쩍쩍하고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거예요 와...